오늘의 수업놀이, 교류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게임입니다. 촌락과 도시는 왜 교류를 해야하나요? 교류가 무엇이었나요? 교류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? 오늘의 게임을 통해서 익히고 배워봅시다. 팀을 나누고 시작합니다. 각 팀들은 12장의 아이템 중에서 우리 팀에서 모으고 싶은 6장의 카드를 정해주세요. 해당 아이템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의논해주세요. 그 재료를 어떤 팀과 교류해야할까요?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교류의 필요성을 배워봅시다. 교류 게임을 시작해봅시다.